와우, 생각하니까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왜이렇게 시켜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시키고 내가 한 번도 안 하는게 내가 한 번도 안 하는게 하지만 오늘의 생일을 주문할 때 내가 안 한 번도 안 하는 거 치즈 치즈 우와 이쁘다 엄청 이쁘게 됐어 치즈 와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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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내일 안동을 가기로 했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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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치즈 치즈 치 che 타 치즈 치асть 나 엄청 칙칙했었거든요? 요즘에 많이 좋아해서 조금만 더 해야겠다 우와 색깔 봐 뭐... 안전돼요? 받아들여야죠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바삭한 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발을 사용하시는 분이 엄청 많으니 바삭한 면을 사용하여 바삭한 면을 사용하는 분이 이곳은 야채를 사용하여 더 좋은 간식으로 사용하여 아 이거 좀 짜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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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로 후추 고춧가루 바로 맛있네요 프리미엄 단팥밥? 이렇게 두 개 먹어야겠다 이거는 다 붙어 뭐야 원래 원주를 가려고 예약을 다 해놨는데 가면 안 될 거 같아서 그냥 집에 있기로 했어요 내 소중한 연차 오동 끓일 거예요 앗 뜨거 다는 안 될 거 같은데 잘apter 고추를 육주를 맛있다.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구만. 제가 좀 심했죠? 요거, 초밥. refer기에는, 이게 어떤 것이니, 손이 자주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비싸나게 잘 먹었을 때, 금방 라디오는 좋아, 취미 진짜 잘 먹더라구요. 이거는 요즘 잘 먹었거든요? 잘 먹었을때 생각나는? 조금 더 맛있지.. 그래서 오늘은 저흥씨 그냥 저기... 이렇게 봅시다. 엉덩이 그 후추 다진마늘 소스 간장 아... 와... 완전 첫눈이다 완전 첫눈이다 완전 이제 집안내도 좀 하고 시장도 갔다가 이따 저녁에 그냥 제니랑 삼겹살 먹으려고요. 원래는 안 빨아주지만 오늘 안 시니깐?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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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준비 완료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마늘이랑 김치랑 야공파 된장꼬 된장찌개 이거 야채들 바저리 일단 여기 그때 이렇게 깔아놨고 여기 바닥에서 먹을 건데 너무 추우니까 전기장판을 갖고 올 거예요 이거 딱일구나 으응 삼겹살 파티 삼겹살 파티 쫄면이랑 다 준비한 것들 삼겹살 파티 진짜 맛있어 이제 이렇게 떡을 방식으로 먹습니다 마늘을 많이 했다. 잘했지? 마늘을 많이 했다. 잘했지? 응, 잘했어. 이 시간이면 엄청 빨리 먹는거라, 그치? 그치? 짠. 나는 이거랑. 속성쌈. 탱이 이거 이쪽에다 넣어. 그리고 우유 쪽에 넣어. 조금만 가져갈게요. 맛있다. 맛있다. 일단 집겹살 자체가 좀 오랜만이라서. 짱은 두 개씩. 상큼 맛있다. 상큼 맛있어? 응. 짱. 맛있지? 응. 응, 이건 맛있지? 짠. 짱. 짱. 아, 시원하다. 좋다. 아, 시원하다. 짱. 아, 시원하다. 맛있다. 맛있다. 응. 응. 양송이도. 응. 응. 고춧가루 고추 그리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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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이른거 같아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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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나 원래 세팅 걸렸어 맛있겠지? 맛있겠지? 안짜요?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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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물 봐봐 소금 살짝 진짜 맛있어 고춧가루 막 먹는다! 결사람 먹네 그래도? 그냥 막 먹지 않는 사람 스타일이 뜨거워한다 와 결제였어 왜 버터 맛이 나지? 이거 버터 봤으니까 그래요 난 버섯 먹을 바에는 고기 먹어 아 밑에가 좀 질기다 아직 다 안 됐나? 고기는 투자 그거 왜 잘랐어? 어 맞네? 맞네? 어 맞네? 아니 좀 작아서 하나를 두 개를 짜는데 왜 두 개를 먹어? 어? 뭐지? 이거 왜 잘랐어요? 중간에 휴지 좀 드세요 근데 설계를 어떻게 하지? 아 설계를 잘하고 일이다 방에다가 양념을 해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 홍합 한꺼번에 이제 8월 가운데 이렇게 삭거리고 그리고 다 되었네 아... 아... 됐어요? 괜찮아요 누룽지 누룽지에다가 누룽지 먹고 된장이랑 같이 나 이 놀 알어 정이 잘 맛있지? 응 입에 좀 들어가기 직전부터 음이라고 했어 응 또 맛있어 우리 숟가락에 올리면 음 거리지 바로 음 음 운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줄까? 딱 음식 있지? 근데 입이 여기 있어 난 미각이 여기 혓 뜸음 하면서 먹어 아냐 절대 아냐 센 천장 이상 오음 음.. 그거야. 이거는 프랑스에서 맛있게 먹은 과자인데 우리 언니가 프랑스에서 사 왔길래 뺏어왔어요. 이렇게 이거 빈츠랑 똑같이 생겼어요. 제이랑 그거다. 사랑인가요. 아이스크림처럼 보여? 이렇게 먹어야 돼. 맛있겠지?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미쳤다. 미쳤다. 진짜 맛있다. 녹차랑 초콜릿이랑 엄청 잘 어울린다. 맛 평가가 약간 오래 걸리는 편인가? 입술은 흰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여기 입술이. 맛있지? 응,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여기 빈츠 위에다가 파리 빈츠 위에다가 녹차 아이스크림 먹어도 될 것 같아. 아이스크림 또 먹어, 아이스크림 그러나 이렇게 먹어야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런 맛을 좀 더 만들어낸다. 아이스크림 장갑 잘 먹어야지 너 다 먹어야지 나도 이랑 같이 먹어야지 이거 다 먹어야지 맛있어요. 하아! 잔다! 우와! 언니 그거 신나지? 하나 잡으면 건수. 짠당. 오, 행복해한다. 열람은 안 먹으니까 치워지. 아우, 치워 졸릴지. 술 마세요. 잔다! 토요일에 점심은 어묵탕이랑 쫄면! 어이! 이건 얇은 서타일로 할 거예요, 쫄면이니까. 두 개 많이 안 넣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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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짱이다. 가져가? 응. 이게 내 거예요? 응. 점심, 내신. 난 식초 안 넣게. 오니새끼. 맛있겠다. 양념장 딱 좋네. 짜잔. 짠. 졸면. 오뎅도 맛있다. 원주랑 같이 먹어야지. 식초 넣으니까 맛있다. 식초랑 참기름. 네? 딱 좋아. 내 건 약간 새콤한 쫄면? 응. 이제 군만두랑 같이. 응. 맛있다. 다음에는. 20만두를 해봐야겠다. 음. 양주와 같이 먹어서 엄청 맛있다. 바삭거래. 응. 이거 맛있다? 응. 넓적한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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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으음. 음. 응. 분승에는 무조건? 반묶이. 반묶이. 보이므 숫자 볼까? 그래. 양념을 위한 오이 여기다 여기다 너무 커서 이거부터 나눠야 될 것 같아. 아 나도 태권도 유단잔데. 나도 있는데 노란띠. 우리 노란띠? 난 깜장. 우와. 어 뭘 줘야 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에디션. 짠. 아이 운이. 이거는 이거 원래 저희가 먹던 제품이었는데 이번에 어 요거. 이거 원래 저희가 먹고 있었던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협찬이 들어와가지고 흔쾌히 하게 됐습니다. 요게 2초에 하나씩 판매되는 유산균이래요. 아 2초. 갱이랑 저는 국장에서 이렇게 계속 하루종일 앉아만 있으니까 요거를 먹기 시작했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딱 스틱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섞어가지고. 맛있어. 달달해? 응. 그래가지고 저희 여행 갈 때도 이렇게 그냥 이대로 한 봉 챙겨서 아침마다 먹고. 식전 식후 상관없어요. 그래서 원래도 엄청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였는데 딱 마침 들어왔어. 그치. 그리고 이런 것도 좋은 거 같아. 이런 거는 유산균 뷰티래요. 난 이거 먹으려고. 여기는 히알루로산 들어가 있어가지고. 해보세요. 이거 더보기란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왜 웃지마! 다시 해보.. 뭐라고요? 왜 웃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뭐라고요? 이거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나 살 수 있어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거기서 네 살 수 있어요? 더보기란 링크에서 더보기란 링크에서 클릭하면 클릭하면서 살 수 있어요 쪼끝 쪼끝? 쪼끝 싸게? 쪼끝 쪼끝 같이해요 새 찬성 찬성은 좋네 아니야 난 무조건 태극무늬 팀장이라고 하면 다 알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또 먹으면 안 돼 진짜 맛있어 링크 물을 깔고 고등어! 고등어는 한 시간 정도 담궈놨어요. 쌀뜨물에 비린내를 없애기니 우와 고등어가 크다 이렇게 올려주고 후우 계란을 넣어줘요. 계란을 넣어줘요. 계란을 넣어줘요. 계란을 넣어줘요. 계란을 넣어줘요. 계란을 넣어줘요. 계란을 넣어줘요 계란을 넣어줘요. 계란 계란 넣어줘요. 닭다리 닭다리 양파 닭다리 같은 맛 닭다리 닭다리 고기 파슬리 소금 포장 소금 다진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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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 소금 소금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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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고기 반죽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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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이거는 돼 이렇게 해서 뿌리면 끝 치즈 우와 예쁘다 엄청 예쁘게 됐어 너무 예쁘다 색깔이 왜 이렇게 예뻐 아 뜨거 됐어 또 김치찜 이 정도만? 응 조금 조금 잘 먹겠습니다 계란말이 여기 돼 계란말이 먹어볼까? 역시 국물부터 응 이게 진짜 깔끔한 끓어올서 먹고 싶었어 아 좀 짜다 소금 좀 넣어요 이거 짜지 않나요? 응 괜찮은데 근데 좀 짠 편이긴 하다 솔직하게 얘기한다 새우가 들어있고 계란말이 한번 먹어볼까? 응 긴이도 끝에 들을래? 와 완전 예쁘게 됐어 꽉 찼어 안에 얇지 단면을 보여줘 꽉 찼어 응 나 치즈 없는 부분이야 맛있어 맛있어 응 진짜 내가 했지만 맛있게 잘되었어 무조건 국물부터 어때 응 맛있어 맛있어 고추 요리도 맛있게 드셔보셨나요? 고등어는 간은 방법 알지? 고등어는 가기로 모셔 titanium 저는 다fs.놈을 찍어보이고 정말 맛있음 ㅎㅎ 그리고 한 번에 김치를 시켜주면 ொ так refreshments 적당한 김치랑 같이 먹어줘요 그리고 김치를 돌돌 말아서 나도. 그거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뭔지 했어. 내가 뭔지 했어. 김치 사이즈 안 맞지? 난 다 맞게 설계해. 이렇게. 길게 잡은 다음에. 꽤 오래 걸리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난 말아. 짠. 짠. 이건 짱이죠. 진짜 이거다. 와 완전 돼지고기인데 그냥. 김치가 먹으니까 맛있다. 김치가 완전 푹 익었어. 잘 됐어. 김치 맛있어. 아 안되겠다. 김치가 완전 푹 익었어. 잘 됐어. 김치 맛있어. 아 안되겠다. 아 안되겠다. 김치 Nie real. 김치 아픈이.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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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아. 근데 좀 쎄다. 그래서 그런가? 엄청 쎄. 액기스만 했어. 으흑. 이렇게 싸먹어야지.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먹으니까 맛있다. 난 큰 거 한번 먹어. 플렉스. 우와. 난 김치 한 줄. 플렉스. 요렇게. 고등어, 쌈벅. 난 송악하게 반씩. 김치는 아주 조금. 소박. 와 치즈다. 치즈 나왔다. 치즈가 나왔어요. 치즈다. 맛있다. 먹는 맛이. 조림은 뭐지? 응. 맛있다. 파도 달하는데 어묵탕은. 뭐가? 응. 소주 주세요. 안녕. 우와. 진짜 예쁘다. 데깔이. 음. 엄청. 얇아서. 단단하게. 카페티. 쌀포기가 진짜 많아. 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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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쌓여있네. 와, 이거 대박이야. 가운데에 치즈가 쌓여있네. 와, 맛있다. 되게 잘 먹네. 되게 잘 먹으니까 언니가 뿌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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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또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요리를 이 맛에 하는 거지. 댕이는 내가 쌀국수 먹고 타올라 그랬을 때 어땠어? 그 기분이? 뭐쓰? 아, 뜨거워. 가시가 많아. 참기름. 오징어. 까딱. 치즈가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맛있게 안가게 닿는 수지. окту가 너무 맛있을더라구요. 평범한 단순히 먹기. 마지막 치즈. 저장도 먹기 전에 찍어서 먹을 때까지 먹기까지 먹는다. 짐긋긋긋한 제거는. 크림치즈가 없는 것 같은데. 에어컨! 고추가루! 아유, 나 어쩔 수 있어야 했는데... 너의 지수! 아, 이 정도면. 그 정도면. 너의 채소. 너의 지수. 와아! 인정! 오이! 김씨가 콜택시 손님을 기다렸다는 조커의 말을 토대로 경찰은 그 즉시 김씨를 줄이기 위해졌던 걸로 짐작됩니다. 얼굴 갱이 얼굴이 3천 이상 어쩌나봐요. 네? 왜요? 아 이거 그만 먹어야 되지. 최소 5천원 더세요. 다음 안주 가져와야겠다. 시즈불맛! 미가박스맛! 많이 먹네 좀. 수지. 거기서 먹는 맛에 똑같이 영화가 좀. 뜨겁다. 네? 뜨거. 나 먹을게요. 여기 사기. 더 맛있다. 또 많은 사기. 이 영상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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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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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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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오해는 하지마 사실이 아냐 나는 사랑해 먹어 먹어야 돼요? 먹었어요 이거 나 반에서 했다 그거랑 생일 가져가세요 세 개 가져가세요 옆까지 세 개 가져가세요 온다 바로 온다 5 4 그거 아까 했어? 기다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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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땡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마지막 이거 다 가져가 두 개랑 생일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룰을 가져가 세수 개인큐브 몇 개 몇 개 몇 개 20개 20개 아니거든 아니거든 바로 보는 게임은 또 우리가 쳐봐도 이겠지 무성무성 이거 스피드전인데 무조건 실력차 무김치 무김치? 맛있지 냉면릭스 먹을까? 간다 물 전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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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거기서 일라고요? 추운데 강이 일어났어요? 강이 일어났어요? 들어와서 자자 방에 가서 자자 응 네 일어나세요 윙이 어? 윙이 일어나 일어났어요 예 일어났어요 여기에 있었어요? 예 일어났어요 예 일어났어요 올라오세요 예 올라오세요 예 아니세요 일단 나오세요 가요? 먼저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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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腳 입니다 한검 딱 좋아 천rado 뵙 나 크레이지 문 더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해요 안돼 아 간발이 차려졌어 끝 헤헤헤헤 내가 이겼다 나 왜 저런식도 안 나오지? 레벨업 했다 개인적으로 저런걸로 해 맛있다 오 볶은다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저에게 할아버지 하하 꺼졌어 진짜 말들봐 날치알은 청주에다가 담궈놨어요 그리고 고춧가루 양념장 양념장 반기름부터 당면을 넣어주세요 한번 더 넣어주세요 양념장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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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주기 알밥 넣어주고 끝 고추장 모짜렐라 소금 먹으세요 이거부터 비빌까? 라면부터 먹자 계란 두개다 유연사태 방지 와 맛있겠다. 괜찮아, 닦자. 와, 할메코코야? 응. 와, 진짜 맛있어. 나 먹고 싶었어. 알밥 비벼야지. 와, 알 혜자다. 지금 이렇게 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아주... 제가 좀 눌러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눌러야 맛있어. 눌렀다. 맛있겠다. 계란. 짱 맛있어. 와, 밥 누른 거랑 해서 엄청 맛있다. 음.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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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물에다 콩물 신기하다 햇빛 쪽에다 딱 해놨어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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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아 얘 이거 갔다올래? 어디를? 이거 너무 아파요 이거. 바로 갑시다. 이거 턱에는 뭐야 흰색이? 이거야? 바로? 별이처럼 묻히기. 그럼 별이지. 이거 받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초코파이 그게 없어서 키캣으로 했어요. 키캣. 고르가 잘 먹겠습니다. 어 갱고고다. 이상하지는 않았겠지?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옛날 스타일. 와 이런거 짱좋아 맛있다 맛있다 주인공 다 들었네 케첩 좀 더 갖다줄까? 응 맛있다 맛있다 오구 만들어왔어 이런데 왜 안내네 짠 짠 와 맛있네 갱버거보다 음 오구 만들어왔어 맛있다 기대 안했는데 맛있네 맛있어 어 맛있어 이거 케첩 원래 안 좋아했잖아 여기다 좀 올려줄래? 아니요 그거 조금만 올려주던지 응 조금만 조금만 응 케첩이랑 단무지 어느정도 좋아졌어 좋아 케첩? 아니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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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고마워요 고춧가루 맛있다 고춧가루 Therefore, there should be a dog. There should be 3 or 4 items. Say, it doesn't matter. You should buy one thing. I don't want you to buy any of this Keny ensuite. api I'm not a little. I think it's a good thing. It's like I'm going to go ho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